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는 로그함수와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확률에서의 독립사건이나 기타 등등 확률적인 내용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진입환정문제, 진입환정문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좀 어렵다. 잘 들어야 돼. 알겠어요?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한 내용을 잘 캐치하는 것 플러스 다음에 뭡니까? 내용적으로는요. 로그의 계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확률에서의 독립사건이라든가 또는 뭐예요? 확률적인 내용들, 계산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돼 있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야. 조금 설명이 거창했었는데 집중하고 따라와 봐. 출발하자. 정보이론에서는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사건 2가 발생했을 때 사건 2. 사건 2라고 되어 있어요. 사건 2가 발생했을 때 사건 2에 해당 사건에 정보량이래요. 정보량 정보량이 I예요. I.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여튼 사건 2가 발생했을 때 정보량은 I, I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 꺼 씁니다. 그렇죠? 이 관계식 주목해 I, I, I. 즉 사건 2에 관련된 정보량은 항상 마이너스 로그 2 한 다음에요. 또 P이래요. P. P는 또 뭐야? 이거. 그렇죠? 마이너스 로그 2까지 알겠는데 P가 뭐죠? P는 근데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르세요 한 다음에 단. 괄호에 주어져 있어요. 괄호 봐봤어요. 괄호에 단. 단 사건 2가 일어날 확률. P는 양수이고 정보량이 당연히 PT다. 그건 상관없고요. 하여튼 이 P가 뭐래? P는요. 얘는요. 얘는 지금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야. 확률. 그렇죠? 일어날 확률. 일어날 확률이고요. 확률이고요. 당연히 로그의 진수자리가 있으니까 P는요. 0보단 크대요. 즉 어떤 사건에 관련된 확률값이요. 확률은 원래 0보단 크나 같고 1보단 작거나 같잖아. 그런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이 될 일은 없는 거지. 그렇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는요. 절대로 0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포하고 있어요. 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이거잖아. 이거잖아. 자 잘 봐. 위치, 형태 잘 봐. 사건이야. 이는 어떤 사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떤 사건이 되는 거야. 사건. 됐습니까? 사건이 되는 거고 다음에 여있던 P는요. 사건 2의 확률이 돼요. 사건 2의 확률. 사건 2의 확률. 다음 여있던 I는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정보량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떤 확률은 배운 적이 있어도 I라고 하는 정보량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에 사건 2의 정보량이라고 되어 있어. 그렇게 정리해놓고 출발합니다. 기억이에요. 기억.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지금 사건 1을요. 사건 1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가 나오는 어떤 사건이에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요.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사건 2야. 사건 2일 때 I가 즉 그런 사건의 정보량은요. 1이냐 이렇게 물은 거지. 그치? 확인하러 갈까요? 자. 주사위 한 번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건 2가 그런 건데 그러면 P를 알아야 되니까. P. 그렇죠? 관계에서 이걸 써먹어야 돼. P. P는 뭡니까?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확률.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요. 홀수가 나올 확률 얼마입니까? 6분의 3. 얼마? 2분의 1. 그렇죠? 따라서. 사건 2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면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죠? 확률에서의 P. 2가 일어날 확률값 얼마입니까? 이게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죠? 얘 같죠? 여기다가 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넣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됐다면 I는 I는 마이너스 로그 2 한 다음에 P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되겠죠? 됐어요? 2분의 1은 2 얼마야? 마이너스 1씩이잖아? 쉐렛! 플러스로 바뀌고요. 로그 2에 1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따라서 1 맞나요? 따라서 그런 사건이라면 그런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이 될 거고 저 관계식에 넣었더니 그런 사건의 정보량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1 나온다. 1 나오잖아. 그렇죠? 옳아요. 됐죠? 니은 갑니다. 자, 니은은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독립이래. 그렇죠? 사건 A, B가 A와 B가 독립이야. 우리 독립일 땐 뭐죠? 독립일 때는요? 뭐 주어진 게 몇 가지가 있죠? P, A, B가 B랑 상관없이 P, A랑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요? 조건이 걸리든 말든 상관이 없어. 내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P, B, A는요. 그냥 P, B인 거죠. 이런 것들을요. 간단히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결국엔 정리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는 거야? P, 애교비가 독립일 때는요. 알고 있죠? P, 애교비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결국엔 뭐다? P, A 곱하기 P, B로 정리가 되더라. 이러면 독립이다. 알겠죠? 이게 아니면 뭡니까? 종속이고. 알고 있죠? 독립과 종속. 하여튼 이제 니은은 A, B가 독립이래. 그다음에 P, 애교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요. 어떻다는 얘기야? 얘는요. 지금 A하고 B 두 사건이 어떻게요? 공통인 부분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거야. 즉 이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요. 사건 A, B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집합으로 얘기하면 서로소가 아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됐습니까? 출발. 이렇다면요. 이렇다면 I, 애교비요. I, 애교비. 즉 A, B의 곱사건이죠. 그렇죠? 곱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의 정보량은 항상 I, A 더하기 I, B냐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I는 모르니까 저 관계식을 이용해야 돼. 관계식을 이용해야 돼. 바꿔줍시다. 여기 있던 I, 애교비는요. 얘는요. 사실 좌변이다. 좌변은 마이너스 로그 2 한 다음에 다음에 쓰면 얘기했잖아. 주워. 이봐. 수학은 형태야. 이 위치에 사건이 들어갑니다. 어? 이 위치에 사건이 들어가야 되잖아. 이 사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간 거야? 이쪽으로 와봐. 저 사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간 겁니까? 애교비가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I, 사건 자리에 애교비 들어갔어요. 그 위치 그대로 마이너스 로그 2, P 한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해당 사건 애교비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좌변이야. 알겠죠? 얘 같죠? 그래요? 아, I, 애교비는요. 마이너스 로그 2 한 다음에 P, 애교비다. 그 위치 그대로 사건 이 자리에 애교비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같은 논리로 I, A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몰라. I, 애교비가 배운 적 없어. 얘는요. 그런데 저 관계식에서 마이너스 로그 2 한 다음에 P, A라고 이 위치에 그대로 A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죠? I, B는요. 마이너스 로그 2 한 다음에 P, 사건 자리에 B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샬롱, 샬롱, 샬롱 이렇게 바꿔주시라고요. 왜요? 우리는 어떤 확률에 관한 공부는 하고 있지만 어떤 공부는 덜 돼 있어? 무슨 공부가 덜 돼 있어요? 아이,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 우리가 아는 확률을 바꿔준 다음에 지금 이게 늘 성립하냐 이거지. 사건의 의비가 독립일 때. 얘 같죠? 마마마 마마마는 다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바꿔놓고요. 그래, 바꿔놓고. 여기 더셈, 미치 같은 로그의 더셈은요. 진수기를 뭐랑 같아 곱셈 것 같잖아? 따라서 로그 2 한 다음에 P, A 곱하기 얼마 P, B 이거예요. 그렇죠? 봐요. 봐요. 2는 같죠? 지금 사건 A, B가 뭐라고 했어? 독립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어떡해요? 자, P, A 곱하기 P, B인 거 맞아? 맞잖아. 왜? 사건 A, B가 독립이니까 이러할 확률은요.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같겠죠? 미치입니다. 진수끼리 같아요. 진수끼리 같아요. 따라서 등호 성립하죠? 예, 니은도 옳아요. 알겠죠? 됐죠? 저기 있던 I, 이라고 하는 I 덩어리. I 덩어리. I 사건 덩어리를요. 어떻게? 그 위치 그대로 집어넣고서 확률로 바꾼 다음에 로그 계산, 그 다음에 독립 사건에 관련된 내용만 정리됐으면 풀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기억, 니은 다 옳았어요. D급 갑시다. 자, D급은 조금 더 봐줘야겠어요. 항상 D급이 좀 문제지. D급 봐. D급은요. PA가 양수래요. 다음에 PB도 양수래요. 그렇죠? 양수, 양수일 때. 물론 양수가 돼야지만이 진수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기도 할 뿐더러 이때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두 배의 I, 다음에요. 이번에는 A, B야. A, B 합집합의 그러한 것의 정보량이죠. 이것은 작거나 같대요. I, A 플러스 얼마야? I, B보다는 작거나 같니? 이걸 묻고 있습니다. 됐죠? 저게 늘 성립하냐고. 출발해봅시다. 여전히 저 관계식에 따라서 이걸 다 뭐로 바꿔야 돼? 확률에 관련된 마이너스 로그 2의 확률로 바꿔줘야 돼. 바꿔줄게. 얘는요. 얘는요. 사실은 마이너스 로그 2, P에합 B야. 그렇죠? 앞에 E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로그 2 한 다음에 보니까 P에합 B요. 지금 뭐한 거야? V쌤이 이거를요. 이 빼고 마이너스 로그 2, P에합 B로 바꿨다고. 그 위치 그대로 바꿨다고. 저 관계식대로. 알겠냐? 수학은 위치와 형태야. 그걸 기억해서 출제자가 정의한 대로 I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P는 좀 알잖아. 바꿔주자. 이거죠. 작거나 같대요. IA는 뭐야? IA는요. 저기 있죠. 마이너스 로그 2, P에이로 바꿀 수 있겠고. IB는 아까도 한번 해봤었잖아. 마이너스 로그 2, P, B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됐죠? 그냥 바꾼 거야. 관계식대로. 관계식대로 바꾼 거야. 자. 마마마. 마마는요. 양변의 마이너스 배.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바꿔주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이 어떻게 돼? 부등호의 방향이 주의해라. 샥! 바뀌어야 된다. 양변 마이너스 배. 썩. 부등호의 방향이 샥! 바뀌어야 된다. 이해 같죠? 다음에 밑이 2, 2, 2야. 이거 좀 없애자. 자. 로그 앞에 있는 2여. 올라갈 수 있죠? 좌변은 P, 에합 B. 이런 확률이다. 그렇죠? 이 확률은요. 어떤 0보다는 크다고 했죠?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거나 같은 확률값에 뭐다? 제곱이죠. 제곱. 이 확률값에 제곱. 다음에 로그 2. 됐어요? 크거나 같다. 로그 2, 로그 2 해주면요. 더쌤 진수끼리 뭐랑 같아요? 곱쌤 것 같아요. 밑이 로그 2, 로그 2. 밑이 1보다 크잖아. 따라서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요. 진수가 더 큰 놈이 크니까 갖고 와볼까? 따라서. 결론. 진수. A하고 B하고의 합집합. 합사건에 관련된 확률값의 제곱이 크거나 같냐고. 누구보다요? PA 곱하기 PB보다 더 크거나 같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출발. 여기 제곱 있죠? PA 곱하기 PB. 이거 좀 하나 봐줄게 있는데 봐요. 이걸 증명하려면 봐. 따로 좀 쪼갤게. PA와 B요. PA와 B. 얘는 PA보다 어떨까요?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맞아요. 이게 특정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A랑 B랑 합했어. 합한 것의 면적 비율은요. PA보다는 당연히 크거나 같겠죠. B가 A에 포함되어 있을 때만 같다가 성립할 거고 분집합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맞아요. 따라서 이건 크거나 같다. 당연히 성립합니다. 다음에요. 한번 재고보니까 한 번 더. PA와 B요. 이놈은요. 또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요? PB보다는 또 크거나 같아요. 같은 원리대로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해 같죠? 됐습니까? 이거 뭐야?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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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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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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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 뭐 할까요? 변변 뭐 해야지만이? 곱해야지만이? 이런 게 나타날 거 아니야. 양수.길 곱했습니다. PA와 B요. 이런 어떤 값이야.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어떤 값에 곱했어? 좌변은 제곱이죠? 야. 곱해요. PA 곱하기 PB죠? 양수.길 곱하면 부등호. 불변이건 맞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게 성립한다고? 성립하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따라서 디귿 또 오라요. 좀 어려웠죠. 그렇죠? 어려웠어.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렇게 출제자가 새롭게 어떠한 관계식을 하나 줬어요 이게 뭐야 지스로그의 실생활 응용 문제보다는 약간 더 패턴을 고급스럽게 만들어낸 문제인데 출제자가 새롭게 정의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은 뭐다 위치와 형태 그래프는 좌표고 수학은 위치와 형태 이 자리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든 간에 샬롱 샬롱 똑같이 넣어주기만 하면 일단 내가 잘 모르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이라고 한 어떤 사건의 정고량을요 로그는 좀 배웠고 그 다음에 확률도 좀 배웠으니까 우변으로 바꿔가지고 잘 독해할 수 있냐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